해변에서 바라본 롱비치 리조트 와 베란다에 나뭇가지 심어놨네 사료진 건물인데 느낌이 노후한 느낌이 나네요 디자인을 색상을 잘못 고른 것 같기도 하고 원래 저런 취향으로 하려고 했는지 몰라도 이색적입니다 여기는 리트 패라다이스 비치반에 여기서 멜셀스 까지 패드를 타면서 가야되겠네 마사지 아줌마가 있네 이 리트 패라다이스 이 리트 패라다이스 이 리트 패라다이스 와따 바람이 아주 폭망했고 와따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